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얘들아 출발한다 그렇다면 아 맞아 구독 안하신 자 우리 하비 가족들 있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하비 채널에서 하비 가족으로 형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이 유튜버가 제 채팅 읽어준 거 처음에 형을 의립하거든 채팅을 읽어준단다 자 하비님 세계 최강의 와프로입니다 어 일아 이거 살짝 경솔한 발언이야 너 옐로 카드 한장 자 달려라 하비님 레츠고 간다 얘들아 출발한다 자 마피아는 망했지만 잘 되길 빌어요 자 하비님 하팅이요 론떠라 론떠라 저거 아론 같죠 아론 5성이어서 제가 기분이 안좋아요 자 아론 내가 5성이어서 지금 기분이 안좋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또 우리 공파리도 우리 사랑하는 공파리도 바로 채팅 제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자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이 뽑기에 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2번 뽑을거구요 자 여기 당연히 독재방이죠 자 채팅 관리자고 뭐 필요없어요 그냥 제가 다 합니다 그냥 핸콕이 좋나요 미국구가 좋나요 리그에서는 핸콕이 더 좋다고 해요 5성이면 핸콕 잡을 자가 없대 야 기가 막히네 와우 준이 구독까지 해줘서 고맙다 그러니 자 준이 구독받고 출발한다 렛츠고 오호호 여러분 금길이 신나게 달립니다 자 금길 달리구요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뜰거 같은데 자 쭉쭉 갑니다 자 1회차 자 하지하지 이러고서 금기어 안에 있는 것들 나오면 속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자 좋아요 새끼양샷 상디 자 3회차 상디상디 자 상디상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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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나옵니다 자 자 오토네머 우수옥 우수옵은 망치들면 안되죠 우수옵은 저격을 해야죠 자 니꼬로빈 저 니꼬로빈 보니까 미스올선더이가 생각이 나네요 어 오토네머 우수옵이 계속 나오는거 보니까 2년 후 우수옵이 나오는게 아닌가 불안감 염습합니다 자 어 네 쟤 상디상디 이제 슬슬 뭐가 하나 나와줘야되요 자 자꾸 이렇게 이런거 나오면 안되요 자 자꾸 이렇게 이런거 나오면 안되요 어 조니아 요삭 요삭디 이러면 안돼요 보통 이렇게 아 이거 캡틴키드 아냐? 아 코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개미쳤다 진짜 아 야 기분 안좋았어 아 아 08이야 08이 이걸로 들어왔네 저 채팅 정지맥이니까 아 미친다 진짜 아 습슬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씨 아 흡연띠 그래 이거 흡연띠 아 극현띠 아 일단은 콜라 콜라부터 일단은 처리하자 아 아 아 이거 5성이면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 정말 습슬띠인데 이거 자 오시게 덧습니다 자 저 제주도에서도 하비님 잊지않고 들어왔어요 학교의 친구 오 학교의 친구 의리파 감사감사 자 50개 더 갑니다 자 선생님 50개 자 얘들아 형이 그래도 너희한테 100개 쓰겠다고 얘기했으면 약속 지켜야지 100개 쓰는거야 안돼 안돼 건너뛰기 하면 안돼 하비 채널은 절대 건너뛰기 하지 않는다 자 자 여러분 출발합니다 하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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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가요 아 저 유희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후회할깍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후회할깍이 나올 수 있거든 하지만 형은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만이지 슬램농크 모바일 달려 오오 가다 자 또 황긋길 떴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 나와야돼 진짜 그치 야 이건 진짜 홀리데이 초파 로빈 떠라 자 주호 다시 정지 자 주호는 앞으로 이제 어몽어스를 할 수 없어요 금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자 일단은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오오오 아 나쁘진 않은데 말이지 야 근데 처음에 나오는 거면 하나 정도는 더 나오잖아 그치 어 처음에 나오면 하나 정도 더 나올 수 있잖아 간다 자 일단은 뿌찌 묻어놓고 우리 아이들이 말이지 자 자꾸 이렇게 부정 태우면요 중지에요 자 갑니다 내가 하면서 하나는 더 나와 하나는 자 쭉쭉쭉 가요 쭉쭉쭉쭉 쭉 모건띠 뿌찌 자 모건띠 모건 계속 나와요 모건 육성각 나오겠어요 이러다가 뭐야 아니야 상디가 끝일 수 없어 상디가 1회차에 떴는데 그럴 리 없지 내가 봤을 때 끝에 하나 더 줄 거야 야 반다이가 그렇게 냉정하지 않아 형이 형이 봤을 때 그렇지 왈도 아 씨 열 번 안 한 거 같은데 씨 아 아 안 돼 한 번 더 하면 안 돼 아 이거 이거 또 이거 반다이 야 반다이 시키들 이거 진짜 블랙맥인 거라니까 이거 꼭 나오는 거는 안 줘 내가 공복삑맘에 그대로 200개인가 300개 날렸잖아 이거 진짜 완전 와 진짜 이건 아닌 거야 진짜 아 진짜 반다이 야 형은 진짜 대한민국 원바로 대중화에 진짜 한몫했다고 하는 사람 진짜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캐릭터를 어떻게 이렇게 안 주냐 이거 진짜 얘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미 형 반다이한테 부개정도 올블락 당했네 맞아 씨 니 어제 달제처럼 다블락 당하는 거지 몽군이 달제 어제 그냥 다블락 씨 다블락 당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씨 반대한테 올블락 당하는 거지 띠 띠 띠